국무조정실 공무원을 사칭해 영세상인들의 돈을 뜯는 사기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까지 아는데도 잡히지 않자 경찰이 결국 공개숲에 사는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청주시내 전기스쿠터 매장에 다시 나타난 40대 남성. 세종정부청사에서 쓰겠다며 스쿠터 300대를 주문하고 대가로 20만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전기스쿠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왔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요. 파업체 가격 비교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다른 상점에서는 설 선물용 과일 1,700만원어치를 주문하는 척하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을 훔칩니다. 돈을 넣어줘야 물건이 온다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지갑을 보고 노린거지. 지난해 가을부터 청주시내 상점을 돌며 가짜 세종정사 납품계약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이 남자는 43살 김 모 씨. 피해상가가 12곳을 넘어서자 경찰이 결국 김 씨를 공개수배하는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영세상인들을 울리고 다니는 간큰 사기용의자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